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길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. 내 삶의 궤적도 마찬가지겠고 또 우리 가족 모두 모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그 길이 시작일 수도 끝일 수도 있겠습니다. 어쩌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시작일지 끝일지 알 수 있겠죠. 오늘 여러분들은 길의 끝에 서 계신가요? 아니면 시작에 서 계신가요? 11월 18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안달 합방의 강유선입니다.